나는 한국에 있는 마스터 셰프에게 생선을 자르는 법을 느꼈습니다. 저는 스시를 배운 지 26년이 되었습니다.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는 투나는 매우 좋은 투나로서 물론 각 파트마다 다른 맛이 나오고 다른 색깔이 납니다. 매우 좋은 부위는 사시미와 미기리로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나머지 부위는 노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. 지금은 마스터 셰프가 세트와 미기리로 손님들에게 대접한이 모자입니다. 저는 마스터 셰프, 아저는 점검장의. 그리고 당신은 마스터 셰프의 시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